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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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을 밀고 미드 커버 오는 구마유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분 지표이고 키를 많이 먹은 바이퍼가 골드에서 앞서고 있고 위외로 경험치면 구마유신이 아주 조금 앞서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드 미드에 나온 구마유신. 미드에 나온 구마유신을 노리는 바이퍼. 미드에 나온 구마유신이 아주 조금 앞서고 익숙해지는 바이퍼가 골든때는 차가우는 바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미드에 큰 직전이 시작할 수 있는 바이퍼가 골드될는 차가우는가 없으면 안좋아 parcels이 사는 잠이 상대로 빠진 것입니다. 미드에 나온 구마유신이 아주 거의 없어버리는 구맞이 Vayxd에 같이 사라진 것인 것 같은데요. 미드에 안은 도전을 가지중으로 Sales를 범죽하십시오. 또 한 번 구마유시를 노리는 바이퍼 또 한 번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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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